네잉 북쪽이 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요 중부하고 남부가 좀 느립니다 이게 뭔데 스코르디스키라네 신기둔이네 얘러만 온거야? 신기둔이네 음... 아 시발 다들 너무 지금 너무 많이 소모되어 있다 좋지 않네요 얘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상태고 나 그럼 빨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건 안될거 같애. 용인 안녕? 니 이거 해봤나? 한 번 해보지 왜? 이건 안될거 같다 그지? 이거는 좀 많이 빡칠까 한데요? 한 번 해봤나? 한 번 해봤나? 한 번 해봤나? 이건 망했네요? 어? 한 번 해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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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까 다른 군단이 왔어요 자전홍에 밀고 아니면 아까 그 군단이 용병을 덜 고용해서 왔나? 아무튼 그 만약에 우리 군단이 전멸을 안 하는 거였으면 내가 굳이 저걸 이렇게 로드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아까 거기서 치면 그냥 바로 전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불가피하게 로드했습니다 전멸하면, 군단이 전멸하면은 일이 똑같아져요 지금 아킹크에 여기 주둔하고 있고요 쟤들은 다시 보충하고 쟤들은 암모니움으로 가고 얘들은 파라이토니어치입니다 얘들은 속주를 관리는 안하나? 이집트는 어딘가에서 반란이 터질 겁니다 그냥 막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얘들 아테나이까지 갈 이동력이 없고요 얘들은 공격 키울 줄 알았는데 공격을 안 해왔네 얜 함대죠 발랑군 잡고 동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갑니다 나비소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일단 둡니다 일단 둬요 Z2고 자 옥토 드론 점령하고 헬비티아 헬비티족 독립시키고요 로마 넘들이 보이네요 쟤는 많이 사느러 가고 얘들은 일단 동쪽으로 옵니다 얘들은 지금 그게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부대가 없어가지고 버튼이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대 만들어주고요 턴넘깁니다 이씨 이 씨바 뭐 반란 무슨 아 아 아 자 로담하죠 로담할게요 반란이 어디 터졌나 싶더니 이집트에 터졌네요 오후 내용을 데워보니까 rel 아 아 아 아... 자 이러면은 다음 턴은 몰라도 일단 이번 턴은 반란이 안 터지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면 좋은거죠 스코리디스크 망했습니다 스코리디스크 망했습니다 자 라이티즈옥 독립시켰구요 자 라이티즈옥 독립시켰구요 4 엘멘트, 워리어에 기억하는 건가요? 우리의 옛날들이 우리의 관계가 기다려야 합니다. 반란 위기를 한번 넘겼는데 그걸로 지금 어... 공공지수에서 파란 초록불이 들어왔죠, 그죠? 자, 캐리네이카 군대고 옵니다. almost fell out of the images 살아반의 달군이고 os이의 힘을 mayia 소송선이네? 스파르타의 애들은 상륙합니다. 제 친구는 펠라치입니다. 스파르타가 살아있는데 왜 스파르타가 스파르타 룡이야 아테나 룡일까 뭐 좀 꼬인거 같은데 자 에르베스키로 올라갑니다. 판도니아 제압하고 제압합니다. 스파르타 룡일까 스파르타 룡일까 스파르타 룡일까 에르베스키 망했구요. 스파르타 룡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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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유목민만 돼야 되는데, 그쵸? 아무튼 유목민들은 돼요. 그건 확실해요. 자, 바가쿠메에서 또... 이거 군단은, 군단은 만듭니다. 자, 터넝입니다. 자, 터넝이니까 잔당이 공격해왔고요. 자, 터넝이니까 잔당이 공격해왔고요. 이게 뭐야? 알라보? 알라보에 반란군 생겼나? 이씨, 언제 생겼대? 난 생긴 줄도 몰랐는데? 좀 별로다. 자, 터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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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은 좀 있는 편인데... 우리 전 troop의 타임에 앉아있는 상탈! 자, 터넝! 자, 터넝! 자, 터넝! 자, 터넝! 워싸뉴 안녕하세요. 잡았네. 난 얘들 생긴줄 더 몰랐는데? 진짜요? 폐주중인거에 박으면 뒤진다고요? 활 쏘는거 해제 안하고 가서 그런거 아니에요? 놀랬지? 어떻게 로마2는 파도파도씨발 병신같니? 자오길라먹었고 이 4단기 뭐냐 이거? 자오길라먹었고 저 마코바디스 씻습니다 어? 어? 지금 저게 게이들 둘이 두 부대가 있는데 그거 그게 지금 우리가 밀리는구나 아 아 자 한 점 기다렸다가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게임이 이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그 편하게 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에요 막 그 그 뭐라 그럴까 역전의 한타를 쳐서 막 그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아무 문제없이 그냥 편하게 한타운을 넘기는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스파르타 먹었구요 라리사는 스파르타룡이네 데미늄이 지금 포이덴 같은데 아마 지금 스파르타인데 포이덴한거 같죠 스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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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레이아 먹습니다 자 자, 노레이아 먹었고 봅시다. 얘들은 어째야 될까요? 아, 대나니 다 하면 되네. 얘들 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나리사에도 한 분단이 들어있네? 쟤들은 마니산 먹고요. 쟤들은 마니산 먹으러 왔어요. 쟤들은 마니산 먹으러 왔어요. 쟤들은 마니산 먹으러 왔어요. 자, 턴을 넘깁니다. 쟤들은 마니산 먹으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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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마니산 먹으러 왔어요. 가라마는 마사이 실리령이네요? 약간 애정했듯이 마구마데스 칩니다 자 리비아 망했고요 레프키스 칩니다 어 여기서 중갑기 마공시티가 나오네 자 쟤들은 저렇게 진행하구요 자 라리사 먹고 어? 자, 테라이 망했고요. 이거 뭐 투죠, 뭐. 얘는 이거 안 되죠? 쪼끔 모자라네. 자, 파타비움 먹었고요.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 자, 영상을 끊습니다.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 자, 브레오 키도 칩니다.